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 3연 모멘트입니다 3연 3연 모멘트를 자 3연 모멘트 어 적용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각 경관을 단순보로 가정해서 단순보의 실하중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각 경관에 대한 BND를 바탕으로 AL AR AI AK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연속된 두 개의 경관마다 4연 모멘트 식을 전개합니다 네 번째 각 지점의 힘의 경계 경계 조건 M은 0 또는 M은 상수 적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경관 경관 수에 따라 각 경관 부재 양단의 힘 모멘트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연립 방정식의 수는 경관 수의 일 자 경관이 세기면 연립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각 경단의 부재 양 단에서 힘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일곱 번째 부재 단위의 FBD 축방령이죠 그래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부재 양단의 전단력 계산하구요 지점의 FBD에서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발력을 계산합니다 여덟 번째 지점이 고정당이 기원 부재 부재 단면 2차 모멘트가 무한대 인 가상 경관을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A-AB 경관과 ABC 경관에 각각 사면 모멘트 식을 적용합니다 지점에서 지점에서 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단의 힘 모멘트에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열린 방정식을 풀면 A-B와 B-C의 부재 양단의 힘 모멘트가 계산이 됩니다 어렵다 그치 자 무슨 말이냐 적용방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각 경관을 단순부로 가져하고요 단순부에 시어돼서 BMD를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AL AR AI AK를 계산하고요 연속도 두 개 경과마다 사면 모멘트를 정리합니다 각 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경관수에 따라서 연립 방정식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각 부재의 양단에서 힘 모멘트를 계산하고요 부재의 축방향력을 이용해서 축방향망정식을 이용해서 부재의 전단력 발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점이 고정단일 경우에 이렇게 고정단일 경우 부재의 다변인 무한적인 가상 경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 A-A-B-A-B-C 즉 A-A-B 경과과 AB 경과를 각각 일식 이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지점에서 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양단의 힘 모멘트에서 연립방식을 풀고 AB가 양단의 힘 모멘트를 구합니다 어렵나 어렵다 자 2022년 5월 21일 안멘이 했을구요 더 베스트 5월 나티 지금 아침에 뜨고 있는거 보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새벽 5시 6시 정강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